에이구야 사람들이 그러는데 날개라는 머리카락에 좋대 삐삐 너 여기 오기 전엔 어디서 살았니? 아무데도 산 데 없어 그냥 아빠 따라서 온 바다를 누비고 다녔지 니 아빠 지금 어디 있는데? 몰라 언젠가 한 번은 태풍이 불어갖고 아빠가 바다에 떨어졌어 자 받아 바다에 떨어졌어? 물에 빠졌니? 아니 물에 안 빠졌어 뚱뚱하거든 지금쯤 남쪽 바다 무슨 섬에 떠내려가서 거기 와 이제 쓸거야 어 너한테 그 마디를 준게 니 아버지로구나 물론 아빠가 좋지 바보야 어 누가 오는지 봐라 죽사발 파이 다음으로 제일 재밌는게 난 순경아저씨들이야 니가 삐삐 롱스타킹이냐 그럼 내가 누구겠어요?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겠어요? 순진한 척 하지마라 리사 아줌마가 보내서 우리가 찾아온거니까 말이야 우린 날 어린이집에 데려가려고 왔다 응 리사 아줌마 보고요 어린애를 기르고 싶으면은 다른애를 데려가라고 그래요 난 싫어요 계속 가라 아 이마라 삐삐 롱스타킹 고지주면 그만부래요 리사 아줌마 덜어요 날 안간다고 그래요 난 절대로 못 데려가요 자 그래 얜 다른 방법으로 처리해야겠어 난 이리 갈테니까 자린 자리로 가 알았어 리사 아줌마 보구 어린애 기르고 싶으면 다른애들을 데려가라고 그러세요 나애는 안가요? 아 쟤 잡아 아이고 쟤 못된거 같으니 또 치지마 잡아라 아 또 치겠어 아 이마 삐삐 아 이마 삐삐 제발 그렇게 고집부리지 마라 어린이집이 얼마나 좋은데 그래 아 거기 있으면 딴 애들이랑 맨날 학교 다닐 수 있고 얼마나 좋으냐 학교는 뭐 하러 다녀요? 아 글도 배우고 산수도 배우러 가지 토스탬이란 여러가지 많이 많이 배워요 필요 없어요 그런것들 안 배워도 나는 괜찮다고요 안녕 이거 안되겠어 어떻게든 잡아가야겠어 올라와 올라와요 겁내지 마 우리가 우리한테 잡히면 너나 겁내지 마라 아이고 이봐 이봐 같이 가 너 혼자만 가지 말고 나랑 같이 가단 말이야 삐삐 살살자자자자 아이고 있어 나좀 나좀 잘 좀 붙잡아 하하하하 아이고 난 더 못 매달려 있겠어 나좀 도와줘 야 여기 있어요 아하 너 있구나 이리 내려와 얼른 아이고 이리 와요 아이고 붙잡지 마 붙잡지 마 난 미끄러지겠어 아이고 야야야 야 아이고 뭐하는 거야 너 미쳤냐 그러면 안돼요 어서 올라와 아 이리 올라오라니까 얼룩 못 올라와 어서 올라와 자자자자 아이고 아이고 이제 그게 일났네 떨어져 버렸잖아 아이고 어 그래 절구해 왜 빨리 어이 불쌍한거 같으려고 사다리가 어딨어 어 그래 저 아래 있어 뭐 살아있어 그럼 이리와 미피 사다리 가고 와 사다리 가고 가라 우리 좀 화를 내요 우리 다시 재밌게 놀았는데요 너랑 놀았니? 우린 너랑 놀자 온 게 아니야 왜 그러세요? 어서 내려오지 않고 사다리 헐렁 놓지 못해 그럼요 좀 부드럽게 부탁하세요 어서 부드럽게 부탁해봐요 안 그러면 영원히 거기 있게 할 거예요 이 사다리 헐렁 놓지 못해 제발 다른 아저씨도 부드럽게 부탁해보세요 부드럽게 부탁하마 됐어요 이제 내려와도 돼요 이제 살았다 이제 그만해 그만? 이제 시작인데 이제 잡았다 아니요 내가 잡은 거지요 아니 뭐 뭐 아니 뭐 내가 어째? 이게 뭐 하는 건데? 우린 어쩌면 돼? 어서 내려놔 아니 예예 내려놔 아니 이거 내려놔 내려놔 하하하하 야이 아유 아유 이제 탈아나자 빨리 으하하하 이제야 탈아나고 이리와 처음이라니까 하하하하 아 어서 빨리 씨놓은 거라 어서 아 걸고 있잖아 걸고 있어 아 어 어쨌든 내가 아 알았어 빨리 가 자 자 떠나 빨리 들어가라 아니 이게 왜 안가자 빨리 가자고 뭐래 아 이게 알자는 걸 어떡해 이놈의 차가 미쳤나 이거 하하하하 도망가야 가자니까 빨리 아 이거 간다니까 아 이렇게 밟아도 안 나가잖아 이거 큰일이야 빨리 가자고 빨리 가 아 그래 같이 가 혼자 남아 어떡해 아니 아니 이 감이 부인께 아주 잘 어울려요 최고고복감입니다 보세요 얼마나 좋은데요 아 네 정말 좋은 거예요 한마에 얼마나 해요 저 말을 덮어줄 담요를 새로 왔는데요 천이 너무 얇으네요 좀 더 포근한 거 없어요 아하하하 네 이 감은 한마에 50불 합니다 이거 도망주세요 그러면 웃옷은 넉넉히 될 거예요 삐삐 오빠는 어디 갔지 삐삐 올레 너 뭐하는 거야 뭐긴 뭐하는 거야 모자 써봐는 거지 올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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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니카 불빛에서 좀 봐요 실례합니다 이 가게 주인이세요? 아 숙녀님이신가 보군요 그럼요 제가 청중이 여쭙는 말에 대답할 줄 아실 텐데요 네? 아주 꽤나 도도하시군요 아 네 괜찮아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악수해도 괜찮죠? 삐삐 우린 이제 큰일 났다 아 네 지금 다 내시겠어요? 네 지금 가져가겠어요 어머나 너 이게 무슨 짓이냐 어린 게 내 비싸 마네킹을 다 망가뜨리고 물어주면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인형들은 파는 게 아니야 네가 그만한 돈도 없을 텐데요 왜 없어요 여기 그만 몇 개 있어요 이거면 충분할 거예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안녕 이게 어떻게 된 거죠? 우리 여기 안 들어갈래? 응 들어가서 사탕 사 먹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, 그래. 어서 들어와라. 자, 오늘은 뭘 사려고들 그러냐?